해초 내가 세계여행을 최초로 한 우리나라 사람이라오 해초는 남북국시대 고승이야 당나라 불교 유학승으로 천축국 5개 나라 즉, 지금의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불교 성지순리하고 돌아와 세계 4대 여행기 중 하나인 왕오천축국전을 썼어 이 여행기는 정치, 문화, 풍속, 지리 등 8세기 중앙아시아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야 해초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슬람 문명을 다녀온 사람이기도 해